오늘은 박싱데이입니다.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구요 오늘은 대대적인 세일을 하기 때문에 쇼핑을 하러 아침부터 이렇게 왔습니다 빅빠이! 아 귀여워 아주 섹시한 빅키니다 와우 차지? 빅키니야 뭐야? 수임웨어 맞잖아 엄청 세일한다. 빅키니 한 벌에 10달러에요 짠 귀엽다 이뻐하지 이뻐 정세일하네 이거 뭐야? 여행가 나리에 다가오기 때문에 아 빠져라 귀여워 조금빵 제주 조금빵 미카원 도전 잘 배우고있고 다닐 수 있을까? 도비치고서 어깨 탄거만 저게 잘 배우던지 도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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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. 소금 2. 소금 1. 소금 2. 소금 3. 소금 3. 소금 35불 이라고? 억울하다 난 시끄럽지 않은데 판떠라 뭐라 하길래? 코이월즈 새로 생겼어 여기서 산 거잖아 수아야 산타 할아버지가 준 게 왜 여기 있을까? 내가 샀으니까 여기 있지? 내가 여기 샀으니까 여기 있지? 이상하네 왜 산타 할아버지가 산 게 여기 있지? 하나만 고르는 거야? 할머니가 크리스마스 선물 사주라고 했어 나 아직 고르고 있어 이거 뭐야? 엄마 안되는 건 안돼 되는 것만 되는 거야 you know that? you know the rule you know the rule 귀여워 유니콘 수아다 하우스에서 유니콘을 가 골랐어? 우와 정말 잘 고른 것 같아 수아야 봐봐 나 왜? 그녀야 이렇게 싸서 가자 우리 수아 이거 고른 거야? 우리 수아 이거 고른 거야? 또 있어 하우스도 엄청 세일하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악세서리 가게인데 congrats 고맙습니다 보석 이거 10불이래 원래 30불인데 원래 30불 땐데 10불이야 10불이야 그냥 가내봐 예쁘지? 예쁘네 엄청 세일하자 이미 사람이 꽉 차있습니다 뭘 봐야돼? 왜이렇게 사람이 많아?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전쟁통입니다 전쟁통 대단히 세일하는 것 같진 않네 와우 어떻게 사람왔냐? 갈 수가 없어 그건 왜 시리즈야? 뭐 밥 있어? 이건 왜 시리즈야? 맛있다 내가 처음에 먹었을 것 같기도 하네 감사합니다.